이 공연이 승관차 정신 띄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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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공연이 이토록 뜨거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것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 투어 중에 첨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첨단추 첨풍의 첫 두 곡 매우 성공적인 첨단추였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뜨려 통합인데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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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 Frank 감사합니다.